우리 저 개미와 배짱이 대표님이시죠? 문풍지 우는 밤 문풍지 우는 밤 들려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주세요 아래의 목에 손이 불편한 온몸을 녹였던 그때 그 시절 혀가 당기면 발목이 나오고 동생이 당기면 어깨가 시려운지 죽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풍지 우는 소리는 어머님의 차장가 소리였는데 아 그리구나 문풍지 우는 밤 아래의 목에 손이 불편한 아래의 목에 손이 불편한 주시고 구분 등 내주었던 우리 어머니 뭉클이며 자매던 그 모습 아로지 죽고 배고팠던 시절 그래도 그때가 그리워 구멍난 문풍지 우는 소리는 아래의 목에 손이 불편한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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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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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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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 아!서 아! 아 아 아 아 아 그립구나 문통지우는 밤이 문통지우는 밤이 문통지우는 밤이 와 누구야 노래 이렇게 잘하는 게